자 여러분 백제를 건국한 첫번째 임금 온조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37년 고구려가 세워집니다. 고구려를 세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고주몽으로 대표되는 북쪽 나라인 부여에서 이주한 세력과 소손으로 상징되는 압록강 유역의 토착세력이 정치적 연합을 통해서 기원전 37년에 고구려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주몽은 부여에서 내려오기 전에 예시부인과의 사이에서 유리라고 하는 아들을 둔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나라를 세운 뒤에 저 북쪽에서 아들인 유리가 아버지를 찾아오게 되죠. 주몽은 바로 이 유리를 태자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손호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온조와 비류라고 하는 아들을 두었었습니다. 유리 때문에 사실 앞날이 애매모호하게 된 이 온조와 비류는 유리와 왕위를 놓고 다투기보다는 어머니였던 소손호를 모시고 저 남쪽 나라로 내려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조와 비류, 그들을 따르는 신하들,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저 남쪽, 지금의 오늘날의 서울지방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온조와 비류는 비류는 인천의 즉 당시 미추월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라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온조는 지금의 송파구, 하남시, 요일대죠. 한강 하류 지역에서 백제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나중에 비류가 죽고 비류를 따르던 세력이 온조 쪽으로 합류를 하면서 백제가 만들어진 건데 이것이 바로 기원전 18년의 일입니다. 그러면 온조는 왜 지금의 서울지방에다가 나라를 세웠을까요? 아마도 평야라고 하는 그런 조건, 당시에는 농사를 짓던 시대니까요. 그 다음에 한강백길을 이용해서 서해로 나갈 수 있었고 당시 서해의 해상교통을 통해서 중국과 접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의 서울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백제를 세운 집단은 고구려에서 왔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세운 사람들은 부여족의 한 갈래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고대왕국 세계 중에서 두 개 나라가 이 부여족 갈래가 세운 나라가 되겠네요. 사실 이걸 또 보여주는 게 우리가 지금 송파구, 석촌동에 보면 이런 무덤이 있어요. 이건 보통 우리가 석촌동 고분이라고 하는데 이 무덤의 양식이 돌무지무덤이라고 합니다. 이 돌무지무덤은 바로 장수왕의 무덤으로 알려진 저 장군총과 아주 흡사하죠. 무덤 양식이 같다는 것은 사실 이들이 같은 갈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백제왕족의 성이 뭐냐면 부여시고요. 이걸 줄여서 여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근초왕의 이름이 여구입니다. 이름이 구고 성이 여라는 것이요. 그러면 그 여는 뭐의 줄임말이냐? 부여시의 줄임말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저기 나중에 6세기 성왕 때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고 고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백제는 바로 고구려에서 파생한 나라고 그 다음에 부여족의 한 갈래라고 하는 이 온조의 건국 이야기가 바로 이런 곳곳에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백제를 건국한 첫 번째 임금 온조의 이야기였습니다.